정말 행복하더라구요 작년 한해에 쉬긴 쉬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얼굴 하나씩 보고 무대도 하면서 진짜 힘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는게 가장 힘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 활동할때는 산업을 하잖아요 공개 산업 얼굴 볶고 하냐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오실거죠? 이제 우리 팬들도 같이 커가지고 펜사 다니는 사람도 꽤 있을거란 말이야 어른된 사람들이 멍 멍 반쳤어요 하하하하 매번 오늘 산업이 아니야 거의 다 먹었어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도 자기 전에 배고픈 사람들 저녁 먹고 이번 한달 로버 재밌게 놀아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활동합시다 다 먹었어요 이제 끌려 보여 또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서 빨리 먹고 일본어? 사랑해 사랑해 오하이니 인도네시아 사랑한다 브라질 띠아모 사랑해 아쿠킴닭 까모 아쿠킴닭 사랑해 안녕 나 인스타 라이브 끌려고 했는데 마우스로 끌릴 뻔했네